제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저의 이상형이지 않을까 싶은데 강하나 씨는 사실 저도 저희도 이렇게 선배고 같이 연기를 하는 배우 입장인데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후배들이 가끔 있어요. 그래서 동주를 저도 물론 그 전에 한혜 씨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었지만 동주를 보고 과연 저렇게 아름다운 룰을 가지고 저런 아름다운 정말 청년의 모습을 순수한 청년의 모습을 할 수 있는 배우가 과연 몇이 있을까?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서 시사상에서도 한혜 씨가 바로 제 뒤에 있어서 그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번에 재심에서 제 아들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. 근데 같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맑은 눈처럼 마음도 굉장히 맑은 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제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저의 이상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 네 생활은 어쩔 수가 없죠. 죄송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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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